지난해 국산별 품종 점유율이 96%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쌀 재배 면적 중 국산 품종이 96%를 차지하며 그동안 고급 쌀로 여겨지던 일본 품종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. 세척무와 삼광, 일품, 친들, 영호, 진미 등 반막과 품질을 개선한 국내산 품종 18개가 많이 재배하는 상위 20위권 품종에 들었고 외래 품종은 추청과 고시히칼이 두 종만 포함됐습니다.